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.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석송랜드에 대한 소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 석송랜드에 주로 올리는 내용은 동영상 제작에 관련된 것입니다.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키네마스터나 홈파워 디렉터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방법 그 다음에 sns 교육, 블로그, 페이스북, 트위터, 인스타그램 등등 그 sns에 관련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행사 촬영, 출장 촬영 이런 것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것을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해 드리고 납품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저는 또 유튜브에서 동영상 제작 강좌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동영상 제작 개인지도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. 실비 가격으로 개인지도를 하고 있는데 주로 키네마스터를 많이 배우러 오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활용, 수익 창출, 업로드에 대한 여러가지 옵션 등등에 대한 공부를 하고 갔습니다. 컴퓨터의 어드웹의 프리미어로 동영상 제작하는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 석성 랜드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컴퓨터의 어드웹의 프리미어로 동영상 제작하는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. 이제는 아름다운 문 splendor 개별지가 사람입니다. 그녀드의 시청자 우리 책상의 말씀이 이 museum 성격 hu Car materials oh 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